안녕하세요 황닭과 원더스티비 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새로 발표된 대한민국 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사망률 12질환 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제주 제가 예전에 알려줬던 거에 비해서 요번에 새로 나온 자료에서 어떻게 사망 순위가 바뀌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구독 및 좋아요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후 2020년 자료를 보여드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얘기가 왜 2017년 자료가 2020년에서 발표되었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통계자료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고 데이터를 분석 하다 보면 이제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자료를 모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 종합한 다음에 이제 자료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뭐 1위에서 10위까지가 뭔지도 보고 이게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건지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쓰는게 한 명의 교수님이 쓰는게 아니라 여러 명의 이제 교수님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쓰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이제 토의를 하고 중요한 자료 뭐 좀 불필요한 자료 이렇게 정리한데도 어느정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면은 그래도 굉장히 빨리 발표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논문 쓰면서 뭐 10명 뭐 100명 천 단위 뭐 만 단위 까지도 써 봤지만 정말 데이터가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 이제 사망자 수를 보시면 28만 5534명 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뭐 나이라든가 이런걸 다 분석해서 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다 어마어마한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사망 순위를 정리를 한글로 이제 정리해보면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 4위는 폐렴, 5위는 자살, 6위는 당뇨, 7위는 간질환, 8위는 만성하기도 호흡기 질환, 9위는 고혈압성 질환, 10위는 교통사고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나온 2015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사망률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거와 2017년도 걸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1위부터 6위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7, 8, 9, 10위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위는 바뀌었는데 사망 질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성호흡기 질환과 교통사고가 순위가 내려갔고 간질환과 고혈압성 질환의 사망률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성호흡기 질환이나 교통사고가 감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간질환이나 고혈압성 질환이 증가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사망률이나 사망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 순위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비율을 감소한 질환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이제 2015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사망 비율이 감소한 질환인데 암,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 간질환, 만성하기도 호흡기 질환, 교통사고가 이제 사망 비율이 감소한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사망 비율이 증가한 질환이 있는데 심장질환, 폐렴,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이 사망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폐렴에 의한 사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망 비율도 1.5%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로도 거의 4,660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제 폐렴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폐렴 자체도 사망 원인이기도 했지만 이제 암이나 뭐 혈압, 고혈압, 당뇨질환 이런 여러가지 질환에서 폐렴이 동반되었을 때 사망률이 더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저질환 환자분들에서 폐렴이 동반되어서 어떻게 보면 사망률이 겹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결과로 봤으면 폐렴에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폐렴을 예방하는 게 아주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 1에서부터 10일까지 사망 질환은 변화가 없지만 순위는 바뀌었다 그리고 순위가 바뀐 것 중에서 특히 폐렴에 대한 사망 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폐렴한 폐렴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는 대로 일단 폐렴으로 넘어가서 폐렴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